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4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100을 완벽하게 잡는 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잡을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잡는 묘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실전에서 이런 치중? 아 이거는 궁도가 너무 넓죠? 이거 궁도가 너무 넓어지는데 그냥 뻗기만 해도요? 네 이건 안되겠죠? 너무 넓어서 안됩니다. 치중수로는 안되겠습니다. 실전에서는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끝내기 하고 아 이거는 마음에 안들죠? 이거 안되겠습니다.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잡으러 갈까요? 자 이런 수 어떨까요?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크아 멋있어 보이죠? 한 칸 뛸 때 100이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. 한 칸 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다. 이 치중으로 간단하게 죽습니다. 어디 둘 수가 없어요? 연결되어가지고 연결되는 순간에는 안됩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논다? 이거는 그냥 연결만 해도 안되겠죠? 죽었어요. 안됩니다. 그러면 100이 좀 멋있게 이렇게 하 이거 이수 여기에 대해서 흙이 잘 돼야 됩니다. 2로 뒀을 때는 여기서 여기 붙이는 묘수가 있습니다. 어라 이거 봐라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 이렇게 5로 둬서 100이 응수가 없습니다. 안되겠죠? 그러면 3으로 놨을 때 이렇게 둔다. 아 이렇게 두면 또 아 이거 또 이상해졌네요. 이때는 뭐 이렇게 단수 치고요. 이렇게 두면 예 모양은 좀 뭐 이상해지만 사는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 끊어도 예 안되겠죠? 이쪽은 뭐 나올 수도 없고요. 그래서 흙1은 어 죽은 것 같지만 여기서 100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이것도 안됩니다. 치중해서 여기서는 또 어떤 묘수가 있느냐? 100에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. 어 이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여기 당장 치중해야겠죠? 예 이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요? 예 비기죠? 그럼 비겼어요. 안되겠습니다. 그래서 흙일 때 100이 2로 도는 수가 있다. 이 수를 관과하시면은 아이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버리니까는 이건 넋이 나가버리죠. 안되겠습니다. 그럼 정답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가 급소예요. 이렇게 놨을 때 100이 막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뛰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요 일선에 두 방 지금 100이 어디 이렇게 자 이거는 연결되서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흙일 때 젖힌다.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? 막습니다. 막고 호구치는 수는요 집이 안나요. 여기서 페르 버티자 배 같은 소리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버리면요. 이거 안되겠죠? 또 들어가면 끊어지지 않습니까? 네 이건 안됩니다. 그러면 5로 연결하는 순간에 100은 죽었죠? 그러면 100이 2로 안되고 다른 수는 없을까요? 어 이런데 붙여볼까요?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뭐 알기 쉽게 연결해도 이렇게 둘 데가 없어요. 여기서 진짜 둘 데가 없어요. 이렇게 아 이건 좀 이상하네요. 이건 뭐 있어 보이죠? 있기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가만히 뻗으면 보면은요. 지금 100이 둘 곳이 여기는 단수 당해서 안되겠죠?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단수만 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. 치중 한방에 100이 받는 수가 없네요. 이거 해봤죠? 이거는 뭐 이렇게만 나도 예 안되겠죠? 그래서 흙 1에 100이 막는 수가 최선인데 이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은 이 100이 1선 2방으로 아주 간단하게 잡힙니다. 아 간단하지만 찾기가 힘들겠죠? 자 이렇게 해서 100을 잡는 묘수를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